다름을 빼먹고 반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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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만 진드기 반영만 잘 놔주고 요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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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추겹살 예? 고향? 고향으로 왔어 멀리 벌레 반주 진심 고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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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거지 고향 소금 고향 속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생겨가지고 사람도 인사성이 없어졌어 어디 가고 못하는 것이 없어져버렸다니까 고춧가루 고춧가루 흑띵이요 그래서 우리 한똥을 내가 한똥을 둘 다 미셔 누가요? 아 재생당수가 우리 저 나하고 코티까리 들어서 그 빵조가 긁어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이요 다 허는 얘기요 아니요 우리 애들 장났네 우리 애들 그려 그 맛있다고 엄마는 빨리라고 막 큰다고 내가 그냥 코코리 빨리든 말도 내가 빨리든다고 아니 그리고 그러지마라고 막지 아니 이 새끼네 어느 소리에 엄마로 코티도 돈을 벌고 내가 아픈다 안을래요? 어 아니 그리고 2박 3년 끝난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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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결과 있게 다 허는얘기야 그리고 혼자 Savage 닢고 싶었는디 이건 제껀데요 가 마이 Waai 이렇게 저거 통이 몇개요? 초젠네꺼 2개, 우리꺼 4개 무시김치 무시김치는 저거다 조금만 가져완대요 내가 그것까지... 조금만 통 가져왔어? 조금만 통 가져왔어 아니요, 조금만 통 가져왔어 조금만 통을 무시지는 많으세요? 무시지가 더 맛있어 배추지보다 자가 집게가서 하나 갖다도 먹어요 맛있으니까, 알았으니까 천천히 하시고 우리는 우리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우리 배추 하다가 또 담아 먹은게 자기네 집에 배추 10억끼야 나한테 다 먹었어 어머, 그냥 고춧가루 줘가지고 안팽이네? 고춧가루 여기 통닭과 생태관 네? 콩갓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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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갓갓갓 조금만 여긴 와서 씻고 막장은 익히고 낭붙여서 신랑은 멀리달래 여기 반응이 오면 죽다니깐 아쉽게 자리가 없네 자리세를 내셔야겠는데 자리가 없었고 아니 그 집 뒤통을 그 뒤통을 채우는다 하는 거 보시면 여기 자리 안 드실라고 뭐 나시라 너 우리 풍더가 단분을 해봐 안 돼있잖아 담았어 담았어 다 담았어? 응 서둘러 왔는데 서둘러 왔는데 오우 근데 이거 안 왔다 했는데 어디서 오셨지 벌써 이렇게 있어야 됐어 다 내버렸어 왜 이렇게 빨리 해 아우 아침에 제가 6시 일어났는데 다들 건강하시네 한 날 안 빨리 바쁘셔가지고 오신대 오신대 어쨌든 오래까지밖에 안 왔는데 저거 거짓잖아 가까운 일이야 너희야 꿈만 가져 아우 얼른 다 먹으러 버려 버려 아 네 아 근데 그 그 나도 지식과 고맙습니다 하하하 몇 번째도 안奧놨해 안촉핵 5만2천원 5만원 고춧가루 내 입을 가만 놔두는 게 남념지 말아야 우리 거는 꽤 많은데 야 놓으시면 애가 끄려? 응 야 놓으셔도 닦으면 돼 응 안 깔고 쳐? 어짜피 닦아야 돼? 팔이 묻고 나면 아니 그거 맞으라고 어째피 그게 좀 쉬워 내가 쳐 한번 닦아야지 야 내가 집어버리면 뭐 시큼해져 버리는데 고춧가루 부어버려 우리 것도 지금 개판 내버렸어 우리 것도 지금 개판 내버렸어 50만원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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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으려면 한참 남아야 돼 목걸이 나 목걸이 나 다 물나면 시장 아 그건 그냥 먹고 아 그것도 주고 남철이 저 아들 계약해서 간 거 해놓은 꿈도 주고 이거 해볼까요? 어 아니 마지막 아 어떤 딸이 그렇게 해요 나는 며느리 아들 그런 걸 못 보고 살아 우리 짠아들 어디까 길 사올까요? 어 사올까요? 긴고 나서 긴고 그러고 큰아들은 길 한 바퀴 사왔어 나는 고춧가루 맹다 아 아 이불을 사셨잖아 어 이불을 사셨잖아 옛날 말하긴 예 말하긴 사람이 많이 말하는 말하긴 어 어 아니 서울에 보면 뭐 아 아 아 예 어디 아 어디 아프신가 어 어디 아퍼 그 내가 힘이 없어 보이는데 야 배고파 배고파 어 아니 아치파 원래 그렇게 많이 안 먹는지 어저께 좀 부실해 봐서 너가 부장이 났나 왜 안 돼 근데 나 일단 맛있게 뭐 아니 힘이 없어 보여서 나 힘이 없지 않아 야 돈이라고 바보여서 나일 드셔서 그러는가 오늘 원래 골프 약속이 이 김장한다고 취소하고 내일 노래 공기 언니가 뭘 해 감독으로 내가 할게 언니 자리 이 자리에 읊거려 음볼놀 음볼놀 로트야 이거 음 아빠가 아기지 않게 꼬여 야, 생각만 나가지고 내가 갖고 언니꺼 정독기만 해 아, 어? 아, 안다 보면 안 있는지 안 비곤해 안 비곤해 몇 개 남았냐? 어? 뭐라보니? 박스가 몇 개 남았다 박스? 박스 6개 남았다 박스? 박스 7개 고춧가루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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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직원들이 데리고 다해서 그래요 가만 있으면 괜찮은데 직원들이 이쪽도 이렇게 끌고 다녀서